현숙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라 잘가라는 인사도 없는 이별로 빛한 점 보자. 현숙 씨와 아묵의 시간 울컥불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잔인했던 봄바람에 춤추던 사람. 현숙 씨와 아묵의 시간 울컥이 만나. 아니 혼자라는 스토리. 이별 없이 갈려졌다 다시 만난 곳. 이거로 끝까지 썼을 거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로 없어요. 이 결없는 부산 정권에 영숙이 와밤고 계시는 로봇 소리를 만들고 잘 있어도 잘 가라는 인사도 없는 이 결없는 부산 정권에 영숙이 와밤고 계시는 와밤고 와밤고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찬을 냈던 곧바람에 진출한 사람 변수님과 아무리 시골이 만나 아직 온결 아래 숫돌이 이 결없이 행여졌다 다시 만난 곳 이 결없는 부산 정권에 변수님과 아무리 시골 울커불컥 그리워했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찬을 냈던 곧바람에 진출한 사람 변수님과 아무리 시골이 만나 아직 온결 아래 숫돌이 이 결없이 행여졌다 다시 만난 곳 이 결없는 부산 정권에 이 결없이 행여졌다 다시 만난 곳 이 결없는 부산 정권에 이 결혼 최초 그럴 puisse 이 결과맛 ! 사실은 이 결정은 이 결정은